아까부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? 요즘 인생이 힘들어 그게 아니야 내일 출시자는 움직이는 아추핑을 사고 싶어서 그래 그거 나도 진짜 가지고 쥐떡이는 그런 건 여자만 하라면서 싫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남자가 왜 그런 걸 좋아하냐 그런 건 여자애들이나 보는 거라고 하지만 내 눈엔 너무 귀엽고 소듕한 우리 하추핑인걸 그나저나 왜 그게 고민이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얼마 전에 엄마가 이미 하추핑 말고 다른 핑들을 사주셨거든 달콤핑이랑 새콤핀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을 땐 한 3개월 전부터 미리 말해놔야 되는 거야 뭐 다들 그렇게 사고 있는 거야? 아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내일 사랑이 하추핑을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추핑 사달라고 하는 건데 왜 운동을 하고 있어 체력을 길러놔야 될 거 아니야? 체력을?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갖고 싶은 게 있을 땐 그걸 사준다고 할 때까지 때려쓰고 졸라야 되잖아 디디핑 인형은 100가지가 넘으니깐 다 사줄 때까지 졸라야 돼서 지구력이 생명이라고 뽀뽀? 계속 조른다고 엄마가 사주실까? 야지 쏙 말 조심해 사냥꾼은 한 번 놓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법 나 조르기의 왕 그 말이야 제 이상이 조른다고 사주실 거 같지는 않은데 맞아 저러다가 마리 어머님이 목 조르시는 거 아니야? 흠 야 거기 너희들 어? 어? 내일 오후에 인형아트 장난감 코너 쪽으로 나와 거기서 똑똑히 보여줄게 원하는 티니핑을 얻는 기술을 이 조르기의 왕코마리는 잘 보라구! 어, 저기 왔다 어, 왔다 어, 준비 운동을 시작해볼까? 어? 몸을 풀고 있어 곧 시작할 건가 봐 엄마! 이거 살래요 이거! 어? 인형? 4만 9천 8백 원? 엄마 사주세요 네? 엄마 안 돼 어? 어? 우리 유촌이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있다고? 네 누가? 탱구가? 어, 어... 엄마는 모르는 애인데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거든? 아니에요 엄마의 기습 질문에 마리가 당황했어 마리가 완전 궁지에 몰렸어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돼 왜요? 살래요 살래! 이거 꼭 가지고 싶은 도구라구요! 줄여야아 이들아 잘 보라고 이게 바로 화취피니 손이 눈에 니피쓸기니깐 흠흠흠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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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아니, 마리가 바닥에 누웠어 어, 마트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높다니 정말 창피해 응, 하지만 그게 마리가 원하는 방법이야 공공장소에서 엄마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사주게 하는 수법이지 아, 그렇구만, 마리는 천재야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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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라구! 아, 얘가 왜 이래? 엄청난 기세로 떼를 쓰고 있어 저렇게까지 떼를 쓰는 건 처음 봐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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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! 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래, 저 움직임은 마리의 빗살기… 일명 배전때 쓰기야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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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! 안 돼! 살자! 이게 안 먹힌다 뭐? 이건 어떠냐? 이번엔 눈물 꺼져! 빨리 살자! 살자! 이걸 잘나고 살자! 눈물 흘려도 안 돼! 어, 눈물까지 흘리면서 주변의 시선을 끌어서 마리의 어머님을 조금 더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. 마리 엄마는 꿈쩍도 안 하시는데? 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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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났어? 이제 내려와 집에 가자. 마리가 마트 벽에 붙어서 필산 매미 건법을 사용했지만 그녀는 패배했어, 걸. 오, 아무리 깎고 싶어도 나는 저거 창피해서 못하겠다, 맨. 예아. 난 저렇게 굳이굳이한 방법으로 싸달라고 안 하는데. 어? 어떻게? 나도 좀 알려줘. 난 마리야.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뭐든지 사주신단 말이야. 그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엄마는 무조건 사주셔. 그럼 서로가 이득이 되는 좋은 방법이지. 이런 걸 바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하지.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사달라고 해야겠다. 엄마, 약속 기억하시죠?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 사주기로 하신 거. 어머, 물론이지. 자, 이거지. 감사합니다. 어, 어? 지뚜이 공부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더니 어머니 자랑스럽단다. 엄마, 이건 파추핑이 아니잖아요. 어머, 이거 아니었어? 난 너가 중국 역사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. 시진핑을 통해 진짜 좋고 그만하다. 시진핑?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책도 읽어버려옹. 하오. 엄마, 다녀왔습니다. 어? 빨래가 내져있네.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. 걔들어야지. 어? 저게 뭐지? 이번엔 나온 움직이는 아쭈빙! 우와, 아쭈빙입니다. 우와, 춤도총. 어, 댕구야. 봤니? 그거 너 주려고 사온 거야. 넌 항상 말하지 않아도 엄마를 도와주잖아? 그래서 상어로 사온 거란다. 우와, 정말 감사합니다, 엄마. 헤헤헤. 아주 피네. 움직여, 움직여. 너 얼마 전에도 엄마가 사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사주셨다고? 응. 야, 너 어떻게 한 거야?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필살 기술을 쓰는 거냐고? 빨리, 빨리, 빨리! 아, 그런 거 없어. 나도 가르쳐달라고! 잘지 말고! 아, 그런 거 진짜 없다니까. 거짓말! 됐어! 나도 하트핑으로 된 방법이 있으니까! 뭐? 이미 실패했잖아. 엄마가 안 되면 아빠를 돌리면 되지!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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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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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아이, 간지러! 날 하보만 불러도 알아듣는다. 아빠, 지니핑 사줘. 아, 저번 달에도 인형 사주지 않았어? 제발! 아빠 사줘! 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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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줘! 안 돼. 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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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줘! 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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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줘. 아이, 도대체 뭘 사달라는 거야? 응? 지니핑! 그래. 사자, 사. 아싸! 아빠 최고! 아빠, 바로 이거야. 아빠 정말 감동이야. 나를 위해 모든 티니핑을 사준다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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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티니, 티니핑? 응, 티니핑은 하추핑, 마루핑, 아자핑, 처자핑, 라라핑, 해핑, 새콤핑, 달콤핑, 초롱핑, 반짝핑, 빛나핑, 행운핑, 키캐핑, 아이핑 등등등등. 총 134가지가 넘거든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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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4개? 그, 그걸 다 사달라고? 응. 하아, 내가 모았던 비상금이 다 털렸네. 아빠, 파산핑이시네요. 야, 구머리, 너 무슨 핑할래? 음, 나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라라핑할래. 랄랄랄랄, 랄랄랄랄랄라. 오빠 무슨 핑인데? 난 시즌핑. 뭐야? 그런 건 없는데? 시즌 몇이나 안 핑이지? 아, 시즌핑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이 하추핑도 내가 다 가져갈게. 아, 그런 게 어딨어! 오빠 내놔! 하하하하, 시즌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꿇어! 아, 나 좀 더 불렀어요! 아, 진짜. 어우, 나는, 아, 가만히 있어. 그러나, 저기! 어떻게, 내가. 얼굴을 잘 부른지? 아, 고 at. 아, 어,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!